물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워터제트 절단기는 대기압에 4,000에서 6,000배 달하는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고 음속의 2,3배 속도로 분사시키는데 이 경우 어떤 물체든 절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일은 물론이고 돌도 가볍게 자를 수 있고 거대한 철재도 순식간에 두동강 내는데요 절단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심지어 여러개로 겹친 방탄유리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기에 손을 넣으면 그냥 뼈채로 뚫린다고 하네요